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안녕? 나 별로 다른 게 없어서 미안해. 원래 할로윈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. 할로윈 때는 약간 맞은 것처럼 하는 건데 너무 덥다. 치명적인 척. 혼자서 열심히 사진 찍어가지고 사실 열심히 치명적인 척하고 있는데 뒤에서 고양이 밥 먹는 거야. 그렇게 적었어. 치명적인 척하는데 옆에서 밥 먹는 고양이야. 이렇게REV 오늘의 인생에 따라 색으로 확인할게요. 오우. 뭐.. 어 그렇네. 옷이랑 색깔은 반대로 있네. 아 나 그 생각을 못했네. 여기가 빨간색인데 빨간색이 여기가 있네. 야 내가 양 갈래는 이거 얼마든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반으로 쪼개서 야 이렇게 먹는 거 많냐 아침에 이거 하려고 파란색 섀도우를 사러 가는데 아무 데도 안 파는 거야 그래가지고 몇 군데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별 찾아라 나 나무 흑망이는 안 샀어 나무 흑망이는 그거 하고 나서 터치곤란인 것 같아서 버리시도 못해서 어차피 나 게임할 거라 필요 없어 장갑도 있는데 장갑 안 쓸 거야 화장은 조금만 고칠까? 뷰티방송 뷰티방송 안녕하세요 오늘은 할리퀸 분장을 해볼 거예요 작년에 썼던 미샤 여기 이렇게 편박이 주변에 진짜 한 대 맞은 것처럼 칠해집니다 여기도 했는데 잘 안 보인다 내가 안 보이는.. 아 나 이거 목이 올라온지 말고 안 보이는 데만 이게 다 붙여가지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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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리퀸 분장 어렵지 않아요 그냥 번진 것처럼 분장하고 어디 가야 할 거냐고? 에란게? 아 이거 너무 빙구처럼 묻었다 어 작년꺼도 보여줄까? 원래 난 작년에 안 하려고 했었거든 작년에 안 하려고 했는데 점점 할로윈 날짜가 임박해오니까 점점 불안해지는 거야 그리고 보라시티 같은 경우는 코스프레 되게 많이 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내가 할로윈 날 뭔가를 안 하면 사람들이 실망할 것 같은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 그리고 작년꺼 압박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쿠팡에서 코스프레 쳐가지고 내일 올 수 있는 옷 중에서 조금 무난하고 괜찮은 걸 시켰어 사실 이번에도 할로윈 할 생각이 없었는데 내가 작년에 말을 꺼낸 말을 뱉은 게 있더라고 어 내년에는 할로윈은 할까 생각하고있던 거 그런 식으로 얘기해 가지고 오개하시더라 지금 보니까 너무 오그라든다 렌즈 그레이 그레이 색. 야 그레이 색이야 어 엄마 너무 더워 아 이거 통풍이 안 돼 편집자님 워터파크 좋아해요 아 이런 컨셉 하면 안 되는데 좋아한다고 한 번 더 생각해요 사람 있다 와 이거 어떻게 잡았나 방금 쏜 거는 잘 썼지만 유튜브에 올리면 안 된다 유튜브에 겨터파크 얘기는 빼주세요 어떻게 싸워둔 이미지인데 겨터파크를 얘기할 수 없어 어 나 가이드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어차피 옷 자주 안 입을 것 같은데 여기만 가위질로 사로다니는 게 오래 걸렸지 분장 금방 했어 나 그리고 너네 모르나 본데 나 메이크업 자격증 있어 아 너네 나 모르는데 메이크업 상급 자격증 있어 아니 단 한 발 더 안 잡아야지 어 괜히 싸우다가 질 수도 있으니까 빨래 여기는 차를 어디서 챙겨야 되는 거야 하위 야 어디까지 뛰어갈라 그러네 하 Raum Er 허어 창의 자격 너무 좋아 이번엔ů 4,000개 먹는건가 으 당 와우 나이스샷 총알 좀 있니? 아 못 오겠어 근데 총알 좀 있니? 못 오겠어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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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디서 피 먹고 있냐? 발사량 못 들었나? 아니 나주 개피라서 어 라이트 고마워 가야된다 원 가야된다 잠깐만 이거 주변을 볼게 아니라 허어억 저 집이 떡상했네 옆집에 얘는 어디가 왼쪽 왼쪽 머리가 안보이거든 투템 되야돼 또 빼기 까졌네 조졌다 한칸 옆에 가서 조개 아깝다 술 타먹는거 조심해야되거든요 먼저 가자 쟤 뛰어올때 잡으면 되니까 먼저 가자 1 더하기 1은 꼬요미 1 더하기 1은 꼬요미 나이스 최소 뽀록이다 뽀록 참 죽었다 쟤가 도와줬다 어 쟤가 도와줬다 쟤가 다 뺏어먹냐 야 트위치 하하! 야! 36초 같이 맨 차? 성당 반다 꽃잎 별풍선 28개 감사합니다 2판사판 여기서 올라가지 경북선 Son 강북선 뭔가 종류를 상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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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어디있나? 아 너무 긴장된다 어 오른쪽 아 뭐야 왼쪽이야? 사운드 뭐야? 잘못 들은겨? 아 짜증나 사운드 잘못 들었어 왜 사운드 왜 이렇게 이쁘니 이상해 아 뭐야 올라갔어 이건 못 이겼겠다 야 이건 내 예상도 못 잤다 카브 1등이라고? 미션 진행 방해 나 아줌나 내가 젖어 미안해 내가 젖어 아 내가 젖어 아 내가 젖어